자, 이번에는 5형식 문장 부정문입니다. 나는 그녀의 설명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인데 포인트는 굵게 표시된 이 부분이죠. 그녀의 설명이 분명하다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. 요게 포인트입니다. 요령은 2형식에서 5형식으로 넘어가는 요령입니다. 예문 볼게요. whole explanation is clear 이면 그녀의 설명이 분명해가 되는데 이제가 이렇게 싹 빠질 겁니다. 그러면 남은 건 whole explanation clear 가 될 거고요. 요거 어떻게 해석하지? 그게 핵심인 거죠. 이즈가 있을 때는 분명 해가 되는데 이즈가 쏙 빠지면서 그녀의 설명이 분명하다고 또는 그녀의 설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렇게 바뀐다는 걸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. 아직 문장으로 가지 마시고요. 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. the book is fun, your ideas creative 이렇게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. the move is touching 이렇게 많이 던져주시고 이즈가 빠졌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 요령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아주세요. 잡히면 그 다음에 평소문, 부정문, 의문문 쭉 넘어가는 겁니다. 예문 볼게요. find her explanation clear. 그러면 나는 생각합니다. 나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그녀의 생각이, 그녀의 설명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되겠죠. I find her explanation clear.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이네요. his ideas creative 됐으니까 그의 생각이 창의적이야 해서 이즈가 쏙 빠지고 his idea creative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면 나는 여기입니다. I consider 그의 생각이 창의적이라고 I consider his idea creative 이렇게 두 개가 붙겠죠. 그죠? 마침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. 그게 오형식 문장의 핵심이에요. 자 오형식 동사를 볼게요. 오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입니다. consider 여기다 find 물건을 찾다. 그러면 3형식이 되겠죠. 그런데 뭐가 뭐하다고 알게 된다. 뭐가 뭐하다고 생각한다. 그러면 find가 될 거고요. name A, B가 될 겁니다. A를 B라고 이름 짓다. call A, B. A를 B라고 부르다. declare A, B. A는 B야! 주장하는 게 declare 되겠죠. paint A, B. A를 B라고 칠하다. 이게 포인트고요. 자 포인트가 오늘 하나 더 나오는데 creative enough. 우리말로 하면 충분히 창의적이니까 enough creative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creative enough가 될까요? 이 패턴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. 자 볼게요. big, 큰이에요. 충분히 큰 그러면 enough, big 할 것 같지만 big enough하다. 이렇게 될 겁니다. 자 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충분히 큰이지만 영어로는 큰데 그 정도가 크기의 정도가 나중에 충분해. 이렇게 됩니다. 커 커 커. 충분히 커 이제. 이렇게 되는 거죠. 큰데 그 정도가 충분해. 창의적이야. 창의적인데 그 정도면 충분해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creative enough가 뒤에 붙는 거예요. 합리적이니 reasonable. 합리적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야. reasonable한 정도가 충분해. 뒤에 붙는 겁니다. 그래서 reasonable enough. big enough. 크기가 충분해. 이렇게 되겠죠. 자 빈도 부사도 나오네요. 자 빈도 부사 많이 나옵니다. 항상, 보통, 그 다음에 종종 자주 나오는데 빈도 부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, 뒤에 나오는 경유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비동사, 비동사, 조동사, 비동사 뒤에 일본동사 앞에 이렇게 막 그게 복잡해요. 저도 헷갈린네. 복잡합니다. 그냥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준다 생각하면 됩니다. 볼게요.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거니까 자 consider 여긴다인데 항상 여겨 그러니까 항상 always consider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죠. busy가 바쁘입니다. 그런데 항상 바빠. 뒤에 나오는 busy를 꾸며주는 게 always니까 always busy 되겠죠. usually busy, often busy 뒤에 나오는 busy를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always busy, usually busy, often busy 이렇게 되겠죠. 그거 알고 있으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뭐 뒤에 뭐 앞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핑퐁을 해야 되는데 핑퐁하기 전에 단어 미리 공부해야 되겠죠. explanation 설명이고요. clear 분명한 find 뭐뭐라고 생각한다. 그 다음에 뭐뭐라고 알게 된다. always 빈도 부사 쪽에 나왔던 거 consider 뭐 뭐뭐라고 여기다 creative always proposal 제안이라는 거 나오고요. reasonable 합리적인 usually 보통 대개 평소에는 평소에는 이런 거 따라주세요. 그럼 unusually 그러면 평소와 달리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이거 평소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. 다음 시간에 핑퐁 할 겁니다. 안녕